지금까지 버블 무대 즐거웠던 사람 소리 질러요! 아니 이 순간이 너무 예쁘니까 뭔가 저희 눈으로만 보기 좀 아쉬운데 저희 사진 찍는 거 어때요? 사진 찍어요! 그러면 저희 사진 찍어주세요! 포즈 뭘로 할까요? 여러분 버블 요즘 이번 공식 포즈가 불콕인데 다들 괜찮으신지요? 불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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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이번엔 하트! 하나 둘 셋! 보라트 할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됐어! 키웠으면 돼요! 어? 뭐야? 잠깐만요! 어?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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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이건 한 개 해주세요! 여러분 스테이씨 공식 포즈인데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해서 S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오른손이 위로 해서 왼손이 위! 오른손이 위! 오른손이 위! 아래! 오른손이 위! 오른손이 위! 어? 아 오른손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른손이 위! 오른손이 위! 너무 잘 봐주는데요? 자 그럼 찍어볼까요? 자 한 사람은 스테이씨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하나 둘 셋! 스테이씨! 네 와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추억 한 장을 남겼네요 오늘 진짜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진짜 이제 해가 진짜 거의 다 좋다 무대가 끝났지만 수상하게 땀을 닦고 와볼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조금 나올까요? 아쉽네요 멘트 원해요? 엔딩 멘트까지만 좀 갈게요 네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아쉽네요 정말 아쉽지만 슬슬 마무리 멘트와 함께 우리 오늘 게릴라 공연이 처음이었잖아요 우리 멤버들 다 그래서 한번 한 명씩 소감을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민희씨부터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뭔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여기 반포 한강공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뭔가 저희가 공연을 했다는 사실이 뭔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되게 아야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 활동을 저희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버블 무대를 보여드리니까 뭔가 그것도 되게 기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버블버블 버블 많이 틀어주시고요 몸 잘 챙기시고 집가서도 오늘 깨끗하게 씻고 푹 추왔으면 좋겠습니다 푹 추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게릴라 공연이 처음이어서 엄청 떨렸거든요 네 저도 한강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자주 왔었는데 공연을 하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아 여러분이 즐거웠다면 정말 됐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스윗인 분도 스윗이 아닌 분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어 아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혹은 어제부터 와가지고 자리도 맞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지금 더울텐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법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이렇게 많은 스윗분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늘 좋은 기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 스윗분들과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기억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첫 게릴라 콘서트 공연 해봤는데 주희가 오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처음인 만큼 물론 무조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생각스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스테이씨가 저희 스테이씨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듣고 싶으신 노래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만나요 그리고 이 게릴라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스테이씨를 실제로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함께 만나게 됐잖아요 저희 신곡도 들려드리고 저희 아직 버블 이제 막 활동 시작하니까요 저희 버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콘서트도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통합도 다 했고 진짜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저희가 아는 형님이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콜라보를 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엘소드 누가 엘소드라고 외쳤어 하세요 오 진짜요 대박 엘소드도 저희가 콜라보를 했고 이번에 컴포즈커피라고 여러분 팀프레쉬 에이드 혹시 드셔보셨어요? 우와 어때요? 우와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 이미 다 잘 즐기고 계셔서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엘소드도 컴포즈커피도 스테이씨랑 콜라보를 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앵코를 외치셔가지고요 어 앵코를 혹시 원하시나요? 네 아 그러면 어머 투표를 받아볼게요 진짜 나 이것만큼은 콕 들어야 된다 커피 커피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브리풀 몬스터를 너무 듣고 싶어하시니깐 듣고 싶어하시니깐 한수들만 불러볼게요 한수들 아니면 후렴충만 보여드리는거 어때요? 한수들 이거 콘서트에서 한수들은 듣고 콘서트로 오시면 풀곡은 보실수있지 이것도 소풍가요? 아니요 뭐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타이트곡이니깐 좋아요 한수들 불러볼까요? 네 저인가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필리풀 몬스 다 아시죠? 박수 쳐주셔야 돼요 우리 다같이 사랑이란 이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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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사랑이란 이름에 연기가 필요해 yes and no yeah 맘대로 뽑은 걸 아아아아 맘대로 아프게 하고 또 치려해 yes and no yea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OBUS S end bent해 technologies 아 여기 지금 갑자기 이 노을 감성 다같아요 대박 노을 소론이 나와가지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마지막 모자 팝피를 들려드릴까요? llama 여러분 아시면 제발 이거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는 모습 너무 귀여우니까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준비됐죠?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파티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인사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